이번 비디오에서는 삽목 방식을 통하여 감귤류 나무를 질병 없이 높은 성공률로 재배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좋은 감귤류 나무의 근경을 접목해야 우수한 뿌리를 만들어내고 싹을 내며 또한 훌륭한 과일을 생산하게 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감귤류 원회원을 통해 발근과 접목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건강한 나무로 키우려면 반드시 실험으로 증명된 질병이 없는 곤충저항성 구조에서 나온 삽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취미로 재배되는 감귤류 나무일지라도 예외 없이 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합접은 누나를 근경과 접붙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접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무줄로 누나와 근경을 팽팽하게 묶어둬야 합니다. 근경의 바닥은 잘라내주세요. 접목된 삽목은 파우더 밝은 호르몬에 적셔주고 뿌리 내릴 수 있게 심어줍니다. 삽목된 뿌리가 잘 성장하기 위해선 적당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빛을 필요로 합니다. 감귤류 생산 요목 양식장에서는 바닥에 히터를 틀고 15분마다 물을 분사해줍니다. 양식장에서 이런 광경을 본 후 가정에서도 직접 감귤류 나무를 삽목으로 접목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뿌리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직접 화분을 제작했습니다. 구멍을 뚫어 배수구를 만들어주고 윗부분은 퍼지지 않게 잘라줬습니다. 코코넛 섬유는 감귤류 나무가 뿌리 내리기 좋은 재료인데요. 코코넛 섬유는 코코넛 껍질을 재활용해 만든 것입니다. 마른 벽돌처럼 보이지만 물이 닿으면 풀어집니다. 많은 양의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발근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상적인 온도인 섭씨 26.7도 혹은 화씨 80도를 맞추기 위해서 단단한 단열재 위에 온열매트를 놓고 그 위에 원예용 쟁반을 올려놓습니다. 높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저는 플라스틱 덮개를 씌워주었는데요. 그 다음 컵을 코코넛 섬유로 채웠습니다. 접목 성공률을 높이고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접목에 사용될 모든 도구를 1.5% 농도의 염소 표백제로 살균 소독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재료를 미리 잘라놓고 밝은 호르몬제를 섞어두었습니다. 저는 Z 접목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는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유자 나무와 같은 삽목을 접목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작업할 시 많은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본인 쪽으로 칼을 돌려 사용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는 칼로 엄지손가락으로 잘 고정하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갑에 대한 정보는 프로투멘토.com 슬래시 접목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첫 번째로 새로운 품종인 탄젤로를 접목했습니다. 먼저 근경 맨 윗부분을 45도로 비스듬히 잘라냈습니다. 다음으로 끝에 긴 부분을 약간 기울여 작게 한 조각을 더 잘라냅니다. 그리고 미리 잘랐던 부분의 가장 긴 곳에서부터 얇고 길게 칼집을 내주세요. 이번엔 누나의 바닥을 45도 각도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장 긴 부분을 살짝 잘라냅니다. 누나의 긴 부분도 세로로 칼집을 내주세요. 다음은 Z 모양으로 누나를 근경에 맞춰 끼워주세요. 접목된 부분은 파라필름 M라는 제품으로 감아서 단단히 고정시켜주었습니다. 그 다음 고무줄로 묶어주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근경의 바닥을 깎아준 후 곧바로 밝은 호르몬제에 적신 후 심어줘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설명란의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 저는 카리조 근경과 레모네이드 나무 누나를 산목에 접목했습니다. 감귤류나무를 생산하는 원예원과 같이 질병 없는 인증된 산목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귤류나무는 사람처럼 질병에 걸리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감귤류나무에게 100% 치명적인 질병인 황룡병이 있습니다. 황룡병은 나무의 수명을 몇백 년에서 겨우 5년 정도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이 질병은 초기에는 진단하기도 매우 어렵고 전염성 또한 강합니다. 이 병을 확산시키는 감귤류 푸실라란 곤충도 있습니다. 이 질병은 인간이 감귤류나무를 이동시키거나 산목을 통해서도 확산됩니다. 식물 생장에서 모수가 지니고 있던 질병은 모두 물려받게 되는 거죠. 실수로 발병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취미로 감귤류나무를 재배하는 분들은 야외에 있는 산목이 아닌 CCPP 혹은 감귤류 복제 보호 프로그램에서 산목을 주문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CCPP로부터 눈접용 접까지 주문하는 방법과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만들어놨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나무의 질병에 대해 고민합니다. CCPP는 합법적인 선에서 눈접용 접까지를 세계 어느 곳이든 배송합니다. 먼저 이 T12 형광성 빛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온열방석, 쟁반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산목해둔 플라스틱 컵에 물을 뿌려준 후 온도 장치로 온도를 확인하고 습도 조절을 위해 덮개를 씌웠습니다. 나무는 1, 2일에 한 번 물을 분사해주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략 2주 정도 후에 산목한 가지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탄젤로와 레몬나무들을 포함하여 다른 나무들도 몇 개월 내로 뿌리가 성장했습니다. 화분들을 밖으로 가져 나와 더 큰 화분으로 옮기기 전 서서히 습도를 줄여 나갔습니다. 감귤류 나무들은 빛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 빛의 강도를 점차 증가시켜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머지 화분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뿌리가 자라기에 T12 형광빛이 부족한 것 같아 저는 T5 형광빛으로 올려주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T5 형광빛이 더해져 감귤류 나무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겨울에 다시 시도해보기로 결정했고 이번엔 온냉방이 동시에 조작 가능하며 이상적인 온도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조정기를 사용해봤습니다. 두 번째 시도했을 땐 T5 형광빛과 선풍기의 사용으로 성공률이 10%에서 60-70% 사이로 증가되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종류의 화분과 광물 섬유로도 실험을 해보았고 컵이 클수록 효과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한 화분입니다. 이젠 더 큰 화분으로 옮겨갈 준비가 됐죠. 본 비디오를 만든 이유는 전 세계에 있는 감귤류 나무를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번식한 감귤류 나무를 가정에서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지인에게 과일 나무를 선물하고 싶다면 감귤류 나무보다는 석류 나무 또는 무화과 나무를 추천해드립니다. 이들은 감귤류 나무에 비해 삽목하기가 훨씬 수월하며 치명적인 질병 확산에 위험도 없습니다. 이 비디오를 공유하시면서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본 유튜브 채널을 구독 신청해 주세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부분에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fruitmento.com slash 접목법에 대한 팁, 전자책을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